히엘 씨의 셀프로필을 보니까 해보고 싶은 무대로 이미 엑소엑소를 써주셨더라고요. 최대한 맛이 통했다. 그러면 히엘 씨의 엑소엑소 한번. 파이팅! 아 어떡해 떨려. 떨려. 막 떨려. 전희의 엑소엑소. 음악 주세요. 파이팅. 정희야, 정희야. 알, 알. 거기까지 공개 시키는 거예요. 정희야, 정희야. 가슴 소리 하지 마. 내 반쪽이 좀 될 거야. 나쁜 년이라고 하지 마. 나쁜 년, 너의 그녀야. 엑소엑소. 예쁘다. 엑소엑소. 엑소엑소. 감사합니다. 1분 전까지만 해도 못하겠어요. 이러더니 너무 잘하네요. 그러게요. 캣플리안이 정말 좋아했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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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